공평호 정치권은 물론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볼멘소리가 마구 튀어나왔습니다. 박원순 시장에 순직한 것도 아닌데 왜 민주당 차원에서 이런 현수망을 대제적으로 붙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랜 동기였던 박원순 시장을 민주당에서 추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대내적으로 추모하는 것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알릴만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분명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데도 이를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죽음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사건의 실제적 진실은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어느 정도는 밝혀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건의 진실입니다. 7월 10일 날 그동안의 취재 결과를 종합한 문화일보의 김규태 기자는 자신의 보도 내용인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박은 수년간 성추행을 지속했다.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수사당국은 박원순 자살 사건의 가장 큰 요인으로 성추문에 따른 심리적 압박에 의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런 결론은 이번 사건의 시간대별 전개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어낼 수 있는 추론과 일치합니다. 전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원인의 제공제이자 사건 주도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되어야 할 사실이긴 합니다만 김규태 기자가 경찰을 대상으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사건의 전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15년 7월 13일부터 2020년도 7월 16일까지 서울특별시장 비서실에 기스로 일한 A씨는 변호사와 함께 서울경찰청을 찾아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에서 2016년 이후에 박원순 시장이 침무실에서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 침무실 내부에 있는 침실에 들어오길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A씨는 퇴근 이후에 박원순 시장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본인의 속옷 차림 사진과 함께 성희롱성 문자를 수차례 보내는 등 엄난 행위를 요구했다는 내용을 담은 증거도 경찰에 함께 제출했다고 합니다. A씨는 박원순 시장에게 거듭 거부의사를 밝혀왔지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어 최근 사직한 뒤에 정신과의 상담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취재 내용은 고소인 A씨가 자신 이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진술했는데 당사자가 제출한 고소장으로 추정되는 문건에도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비서실 근무 초기에 같이 근무했던 선배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장이 본인에게 셀카를 보낸다며 이상하다며 보여줬던 일이 기억납니다. 김규태 기자가 작성한 이 같은 기사는 박원순 시장 전 비서 고소장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는 내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물론 그 고소장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만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아니면 도대체가 그렇게 소설을 꾸밀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고소장의 원본과 유사하다 이렇게 봅니다. 경찰은 사안이 심각하고 진술이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박원순 시장의 대응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자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7월 8일 전 비서 A씨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측근들과 그 상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개최한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7월 8일 비서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7월 8일 밤에 비서는 기본적으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 동안 비슷한 시간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는 겁니다. 측근하고 누가 박원순 시장이 특히 박원순 시장이 A씨 고소 사실이 확인된 7월 8일 밤 사태를 수습하려고 한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젠드특보 등 측근들과 모여서 대책회의를 진행했고 이 장소에서 박원순 시장의 진솔한 사과 혹은 시장직 사위 등이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사과나 사위 등 정면 돌파가 모두 다 대책에 포함되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향후 벌어질 예론의 비난과 법적 책임 등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가 자살이란 결정을 내리게 된 가장 결정적 동기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미 설례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수행 비서를 폭행한 사실이 널리 알려져서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행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있고 또 여직원을 추행해서 시장직에서 물러난 오구동 전 부산시장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정치적 생명이 끝났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부분들이 박 시장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본질이고 이것을 해결해간 과정에 있어서 안희정이나 오군동 방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것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안희정과 오군동은 살아서 치욕을 맞받고 그러나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쓰라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에게는 자살로서 치욕을 맛보지 않고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결국 현재의 문제를 외면해버린 것, 이를테면 비겁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 박원순 사건의 본질에 해당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저술인 니코마코스 율리아계는 자살의 원인과 평가에 대해서 명쾌한 결론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살은 불법적인 것이고 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자살은 그 사람 자신에게는 부정이 될 수 없다 해도 국가에 대해서는 사회에 대해서는 하나의 부정이 아닐 수 없다. 이를테면 가난이나 예레나는가 그 외 어떤 개인적인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용감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급쟁이가 하는 선택이다. 괴로움을 피한다는 것은 게으름병의 짓이며 자살하는 사람들이 죽음 앞으로 다가서는 동기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결국 박원순 시장은 살아서 자신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자살을 감행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원전 사색에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명쾌합니다. 자살은 비급한 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공TV입니다. G-O-N-G 공TV입니다. 한번 시간 내주셔서 방문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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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